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오늘 먹을건 스팸 김치찌개 여기는 굽지않은 센김이구요 이거는 이마트에서 샀어요 라퀴즈 볼함박 크림치즈 이 안에 크림치즈가 들어있데요 그리고 파김치입니다 반찬으로 먹으려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흰쌀밥 잘 먹겠습니다 우와 우선 국물 다른 데다 좀 크게 끓여서 덜 왔어요 으음 스팸 이게 뿌려져 있는 건 파에요 안에 청양고추는 끓일 때 세 개 넣어요 왠지 오늘 스패 김치가 너무 먹고싶은거에요 맛있당 스팸 스팸 김치 하나 올리고 기물 싹 다 진짜 맛있다 이번엔 요게 라키진 함박스테이크 함박치즈볼 크림치즈가 되게 천하장산 스틱 소세지 있잖아요 그런 소세지 만나요 치즈가 아 배림치 굉장히 잘 익었어요 김치랑 밥에다가 스팸 싹쌍쌍 아 음 음 이번에는 김치에다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 다진 마늘 간장 이 정도밖에 안 넣었거든요 그냥 김치가 워낙 맛있게 잘 익었어요 밥이랑 천하정사 치즈맛 같이 먹는 느낌 고기 자체가 되게 맛있어요 맥주 한 절 좋겠다 음 음 김치가 이렇게 작으면 두 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밥에다가 파김치 하나 올리고 음 음 음 김치 아이 김 지금 여기 매운 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땀이 너무 많이 흘리다 방 진짜 너무 덥다 올 여름이 참 더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딴 여러분도 덥지만 완전히 폭염 집안에 에어컨을 안 틀면 집 안이 찜질방입니다 돈 주고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집이 찜질방 이렇게 이렇게 음 오 심각하게 맛있다 김에다가 밥 그리고 김치 작은거 요렇게 으음 으음 진짜 잘 먹었습니다 와 이게 이열치열인가요 그래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굴은 비록 땀광이지만 이제 여름에 뭘 먹든 너무 차가운 걸 먹지 않는 이상 얼굴에 땀이 많이 날 것 같아요 물론 몸에도 땀이 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려요 땀 닦고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할게요 그러면 김치찌개 역시 말이 필요하겠어요 맛있는 김치에 맛있는 스팸 모이니까 그리고 송양고추까지 칼칼하게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파김치 잘 익었고요 라키지인 함박볼 이것도 굉장히 맥주 한주로 좋을 것 같아요 밥반찬보다는 그래도 맛있었어요 센 김은 원래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